주말 동안 많이 추우셨죠. 월요일인 오늘은 하늘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여전히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가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경주가 영하 4도, 울산은 2도, 부산은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12도, 그 밖의 모든 지역 13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큰 추위 없다가 주 후반인 크리스마스에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